그래서 코넥플랏은 현재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지침이고요. 여러분, 현명이 되니까 코넥플랏도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. 2004년대에 접니다. 신내시라고 하는 회사의 한국지사장이 있습니다. 접회사가 작지 않은 회사입니다. CBS 인터넷 기관을 하시는데 이 방송국이 자회사입니다. 그런데 엄청난 IT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. 2000년대에 한국지사장이 있습니다. 아, 저거 다 흐르는 거야? 그냥 레지움에 한 줄 있는 거고 2000년대에 저희들 가서 홍보 시킨 경험이 있고 아, 그래, 나 잘했어. 거기서 끝난 게 아니냐고 빨강점 보이시나요? The number one SMS alternative.